이럼 드러누는 포르자 아라즌5에 있는 여러 차량들을 이용해서 경찰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한테 경찰차가 몇 대 있긴 해요 벨로스터엔 경찰차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랑 디아블로의 경찰차 이것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 머스탱으로 만든 미국 버전의 경찰차도 있고 뭔가 특이한 경찰차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걸로 합시다 택배차 이게 경찰차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에다가 폴리스를 넣어볼게요 역시나 경찰차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이거지 스왓 근데 여기서 한국 버전의 경찰차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먼저 옆에다가 노란색 선을 쭉 구워줄 거예요 한 이 정도로 해주고 옆으로 길게 쭉 자 대충 됐습니다 파란색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이즈를 잘 맞춰야 돼요 됐습니다 벌써부터 경찰 느낌이 나죠 그리고 한국의 경찰 마크가 필요해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을 해봅시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분이 만들어준 경찰을 쓸 겁니다 자 뒷바퀴에다가 경찰 넣어드립니다 아니 뭔가 다른 거 없나? 그냥 폴리스 검색 오 찾았어요 여러분들 잘 쓸게요 이거 아 이게 있어야지 이거 만드신 분 진짜 금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시다지만 여기 파란색 선에서 살짝 밑으로 가야돼요 됐습니다 여기쯤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됐습니다 비프클릭 그리고 여기에 반대쪽에도 뭔가 멘트를 넣어주고 싶은데 반대쪽은 영어로 폴리스 대략 여기에다가 폴리스를 넣어주시면은 완성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누가 봐도 한국의 경찰차 근데 뭐가 좀 아쉽네 여기 창문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여기다가 창문을 표현해줄 거예요 됐습니다 창문이 생겼죠 이제? 완벽하죠? 경찰 폴리스 앞에 놓이 마크 있고 옆에도 완벽하고 자 다음에 또 경찰차로 만들 차는 바로 이거야 미아타 마치다 MX5 미아타 눈이 굉장히 귀엽게 열리는 친구예요 사이즈도 상당히 작고 경찰차로서는 일단 나쁘지 않아요 뒤에 범인은 못해오겠지만 일단은 폴리스로 검색 이미 경찰차가 있네요 미국 버전이랑 일본 버전 한국 버전은 없나 이거? 코리아를 쳐봅시다 뭔가 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제작 내가 최초로 만들어줘야겠구만 여러분들 경찰차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파란색과 노란색만 잘 쓰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노란색 선을 쭉 구워 됐어 자 그러면은 파란색 선을 쭉 벌써부터 경찰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경찰 마크 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 위쪽 이런 경광등 같은 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경광등을 달아드립니다 뭔가 좀 머리띠 같네요 여기 보넷에다가 폴리스 달아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팝업라이트가 달려있는데 여기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됐어 여기도 됐습니다 끝! 여러분들 이제 미아타 경찰차 버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립트 옆으로 달리기 아 귀엽구만 그래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법인을 검거해볼게요 이 차를 막아야 돼 막아! 아잇! 막았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말고 좀 비싼 차로다가 경찰차를 만들어 볼게요 디보 그같이 디보에다가 폴리스를 치는 거야 보시면은 미국 경찰 두바이 경찰 별거 다 있네요 한국 경찰은 없어 설마? 어? 여기에도 한국 경찰이 없다고? 너만 거 아니야? 경찰 아니 사람들 무섭 이런들 어쩔 수가 없군요 직접 만들어봅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파란색 선을 쭉 뗏습니다 노란색은 여기 밑에만 됐어요 여기다가 경찰 해드리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아! 이거 해줘야겠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경찰을 평평하게다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넷 위에다가 경찰 넣어주는 끝 이것이 바로 부가티 디보로 만든 국산 경찰차 제가 진짜 대충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뻐요 이 원판이 부가티다 보니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고속도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옆에 차선 많잖아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자 뒤차가 빠르면 양보를 해줘야죠 다음에는 로터스 에바이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도 경찰차로 만들어볼거에요 이바야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경찰차로다가 이걸 합시다 첫번째꺼 아 이거네요 검정과 흰색의 조화 확실히 멋있게 꾸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터스 에바이야를 이렇게 강력한 경찰차로도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경찰차들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차도는 이 차도는 한글자막 by 한효정